출발, 멋지다. 아, 근데 사진에 다 안 담아져. 안녕, 난 어딨냐고? 난 오늘 여깄지, 여깄지. 워터톰 레이크 가는 길. 출발. 간만에 본다, 유채꽃. 노란 유채꽃. 좀 더 펴야죠. 활짝 덜 핀 것 같아. 김빛이랑 커피 사고. 워터톰 레이크 드디어 왔어요. 왔어요, 왔어요. 물어봐야 돼는 거야. 되는 거야, 되는 거야. 물어볼게. 내 손을 풀었다. 우리 몇 년 전에? 6, 7년? 8년 전에. 왔었는데. 새롭지 뭐. 오, 흘렸네. 오, 흘렸네. 오, 노이발도 다네. 오, 노이발도 다네. 오, 노이발도 다네. 짠. 하운드 이뻐. 이제. 캠핑 사이트는 포올이야, 포올. 그리고 또 하나, 크릭 캠프그라운드는 2일 이상 있어야 된대. 그래서 내려다보고 오려고 하이킹하러 가고 있어. 하이킹. 응. 여기 올라가서 보면 그래도, 어, 워터톰 다운타운이 내려다보이고 있지? 아, 거의 다. 저 아래서부터. 지그재그. 지그재그. 지그재그루. 불 보이지? 저 아래서부터 올라왔어. 아, 저기. 보여? 저기 호수. 언덕 위에 저기. 저기만 올라가면 된대. 아, 모처럼 많이 할게 아닐까. 아, 모처럼 많이 할게 아닐까. 네, 좋은 것 같애. 야. 김치 찍어. 아 또, марш. 싸이 차이. 야ет. 꼬TERり. 고마da. 꼬맹들들과 멈추라 아이고 좋다 물에 왔어. 물정구고 가요. 이렇게 돌아보겠어. 좋네. 아주 좋아. 산책하는거야. 산책. 산책. 그래서 한 번만 더 산책하는거야. 멋있네. 산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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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맑다 좋은데 아 좋다 물 이렇게 앉았는데 파도가 파도가 아니지 뭐라 그래 이것부터 파도가 썰랑셀랑 좋네 바람이 베드니까 이야 그냥 여러분 이렇게 앉았는데 여기 공간입니다. 이쁘게 해놨어. 이건 예쁘다. 얼음 필요없어. 이 산, 저 산, 이 봉우리, 저 봉우리. 보이는 곳이 여기래요. 전부 다 보인대요. 그래서 지금 뭘 본다고 저렇게 마음으로 보고 있거든. 뭐 보여, 여보? 어? 이제 꽃도 예쁘고. 저기 돌아가는 풍차도 예쁘고. 이거 뭐야? 풍력발전 돌아가는 게 대빵인데. 네. 도둑맨이 다 이거야? 오, 대빵대빵. 오, 큰 거 지나간다. 큰 거. 오, 큰 거다. 대빵. 요호. 야, 요거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다. 오, 예. 여기. 봐봐. 댐. 그치? 오. 우리 시쿨. 볼드론. 데이유스에리아. 오. 저 아리가. 여기 볼드론. 데이유스에리아. 왔어. 에리에. 오, 물도 흐르고 좋은데. 아우, 짱이야. 저 위에 풍차도 들어가고. 이쪽을 쭉 가면 댐 나오는데. 우리는 여기서 오늘 밥 먹고. 저녁 먹어요. 신박사올도 먹어요. 오, 지글지글지글이다. 여기 집으로만 지글지글지글. 맛있겠다. 일몰이다. 일몰. 멋있다. 아, 근데. 와우. 캐나다이시고. 핀츠크림. 오. 가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월마트에서 자요. 월마트. 자, 누워서 옛날에 옐로우스턴 갔다 온 거. 옐로우스턴. 오우. 이뻤네. 그때. 그래서 하나라도 젊었을 때 사진 찍어 놔야 돼. 누워서 컴퓨터로 옛날 사진들 한 번 보고 있어요. 오호.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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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채꽃밥에 들어갔어요. 니네 아침식사중이냐? 아이구 사슨 간다. 우와. 뭐야. 폴가 ese고. 저구요. 어û. 예ее. 유채꽃밥이냐. 아이구. 하는 여섯시간 정도. 어린너 문제. 여기 다струк지느라. 와우 여기 있는 곳에서 자리를 잡았어 헬로우 난 어딨냐구 난 오늘 여기 아침 푸드플릭이야 추워서 어디에 왔어 아침이야 난 모닝커피 추우자 어디갔어 모닝커피 모닝커피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안이 고기다 딱 찍으라고 휘둘러 배 빛속 흉림 흉림 핫라면으로 아침 먹고 이제 초등학생 할머니 이제야 끝없이 펼쳐지는 물체국까지 와아 양쪽이 다 그런지 크네 와우 멋있다 이렇게 살면 왜 소들이랑 먹는거야 소 소 소떼 인도인지 이런게 나오지 소 밥이야 뭐야 공장 주인듯이 엄청나다 고맙습니다